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만들어본 암흑카레인데 어쩌다가 이따 요리 만들려면 제가 이제 커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색다른 커레를 만들어보고 싶은 거라 제가 중2병에 아직 치료가 안 돼가지고 아직도 어두워 피해기야 카크 판타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?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합치자 해가지고 만들기에는 암흑카레이 이거는 아내가 지금 빨레이 일단 오늘 그냥 대충 던지듯이 호 호 호 호 호 아 일단 요리를 어떻게 만들지 스케치를 좀 해봤어요 암흑카레 이 깊이 있는 어둠의 암흑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최소육수가 아니라 돼지 inquiry 국물을 우려내 버릴 거구요 한번 그려주고 씹고 다시 그려주고 살을 갖다가 살살 잘. 발라발라 doct. 팬에 닦은 밀가루. 이 가루 저 가루 나구 나구 넣고 야 콜라볶어두다가 버터 넣고 볶고 버터 좀 더 넣고 볶고 볶고 더 더 어떡해 Auft euch up pop one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이런 말하는 분도 있겠죠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 그냥 카레가루 사서 쓰지 뭐라고요? 이..이..이..이봐요 카레라는 건 향신의 종류 비율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이 나와버리는 정답이 없는 자유도 무한대의 음식이라고요? 그래봤자 카레라는 건 거기서 거기 라는 초편압한 시각으로 카레에 대해 떠들려고 했던 것이냐고 당신 하하하하 진심으로 말하는 건가? 역시 일반인은 카레의 부지하다 라는 것이 내 생각 자신만의 조합으로 자신만의 카레를 추구하는 행위 낭만을 추구하는 건 역시 멋지다라는 건 최근 아플 정도로 느껴버리고 땅팔을 탁탁탁 썰어주고 브라이팬에 털어넣고 아맞다 기름 그냥 위에 뿌려주고 충불로 계속 충불이 볶는 동안 토마토도 토막 토막 써넣고 나는 생각나진단사 빨라는 고기 다져주고 다져주고 빵 열고 탕건소스로 양념 한입먹고 양파 먹고 한입먹고 단무지에로 넣고 먹고 육수넣고 빠이는 아까운 게 내가 그냥 먹고 그리고 빨빠이 끓이고 잠깐 물 끓고 카레 베이스넣고 하묵의 김은 위에 김을 부숴놓고 오지구박물을 넣고 끓여주다가 소금으로 감아주고 굴소스 굴로 맛을 내면 왔어 맛있겠다 먹어 보자 칸 어휘어휘어휘어휘 어휘 진짜냐고 너 최선을 다한 초오리지널리티 괴물급 카레를 겨우 그 정도 그릇에 담아버리는 거냐 라는 생각에 고대 유품들이 잠들었다는 동료에 가서 어둠의 기운이 넘치는 그릇을 찾고야 말겠다는 집념 하나로 하루종일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찾고 또 찾고 찾은 결과 마음에 드는 그릇을 발견하는 성공했습니다 아니 비주얼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는 진짜 가게 차려도 되겠다 이제 가게의 이름은 어둠 그래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주문하려면은 자기요 이러면 안 되고 소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위대한 모습을 드러내리라 아무어 카레 이러면은 종어머니 그리고 주문 나올 때는 아무카레 강림! 네 이러면 안 되겠죠? 아무튼 먹어보겠습니다 아... 음... 이게 맛이 여러 가지 스파이스가 복합적으로 되면서 이... 아... 이런 맛? 오징어! 아 이런 거구나 아 재밌다 오징어! 오징어! 정말 오랫동안 볶았잖아요? 그 여러 가지 향기가 정말...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오징어 먹을 맛 미쳤네 진짜! 아무튼 오늘 이 만들어본 갯벌 카레... 아 암흑 카레 뭐 다소 생소한 맛이긴 했지만 그래도... 오왓! 먹물 맛 미쳤네 진짜! 감사합니다!